나는 범이다. 아, 무서워.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이 모습을 보고 뭐라 하셨을까요? 글쎄다. 아마 또 걱정부터 하셨을 겁니다. 폐하께서 저희까지 아내로 맞이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셨을 때처럼요.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. 부족한 게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옵니다. 내가 볼 땐 아니오. 허니, 걱정 말고 병을 다스리는 데만 전념하시오. 어서 괴차하시오. 경은 아직 할 일이 많소. 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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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야.